살이 꽉 찼다 살이 꽉 찼다 살이 꽉 찼다 더 크다 자살이 꽉 찼다 더 크다 외국에 내리는 책이 다르다 마지막에 다시 내가 이거 핸드폰 촬영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거? 손을 씻었다 말았다 씻었다 말았다 아휴 넉넉하게 넣어서야 지금 됐어? 더 넣어? 더 넣어 짜지만 않으면 더 넣어 냄새가 미쳤구나 깨는 나 깨는 안 넣어 내꺼 먼저 설마 난 아빠껏 먼저 줄 줄 알고 얘기 안 돼 됐어 가 나는 끝났어 고급스러운 맛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응 야 너 여기 밥을 뛰어 응 이따 먹을라 그러는데 진짜 닭고기보다 부드럽다 뭐 보다? 닭고기 응응 진짜 맛있다 야 이재미래도 있어야 고생하지 진짜야 응 진짜야 이거 진짜 한 10kg는 된다 이거 미쳤다 미쳤어 감이나 드셔 아우 오지마봐 거리 두기 아우 아프다 이 새끼 아프다고 해 이씨 아우 아프다 아우 아프다 아우 아프다 아 아프다고 손가락 멀지 말라고 고구마 껍데기 먹어 아우 왜 이렇게 날라버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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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봤어 아빠 나르는 거 나르는 거 너 있는 거 있어 저녁에 삼겹살에 한잔 하려고 고수 좀 떼고 가려고 어 아우 너무 좋아 냄새 아우 손 하나 같이 다 밥 물고 다 해 지혜들 거 뺏어 봐. 얘네. 야 빨리 얼른들 먹고 와. 또 도망간다. 어머. 아 저 닭새끼들 다 구경하고. 닭새끼들 다 구경하고. 닭새끼들 다 구경하고. 닭새끼들 다 구경. 닭새끼들 다 구경. 아우 엄마 탄내도 나고 먹지마 아까운 맛있는데 맛있지? 응 확 줄였어야지 세상에 맛조개를 진짜 이렇게 듬뿍 넣고 먹는 사람이 있겠지 하아아아아 아악 으악 음 으악 신남 Gur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